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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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어, 잠시만, 여기! 지금 보려고? 어, 아직도 제대로 못 봤잖아. 아, 나도 못 봤는데 시간 없어서. 어, 그럼 보고 가! 어, 진짜? 아, 그럼 나 물 좀 마실게. 여보세요? 오, 제임스! Hi! You in Korea? When? Oh, I see why didn't you call me earlier. Where is they? 야, 민정이 영화 잘하는구나. 아, 당연히 잘하죠. 통역대학원 가련대. 그래? You with Maria? Okay, let me talk to her. Hola, Maria! Tu estas en sol si? Yo echo mucho de menos. Contramos algún día. Yo soy libre en todo. 아, 지금 언제나마 하는 거야? 스페인아야? 그럴걸? 제 스페인어도 잘해. 야, 정말 몰랐네. 민정이 고모가 스페인 살잖아. 어릴 때 1년인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Si! Contramos un día de la semana viene. 보자! 야, 민정이 좋겠다. 이게 국어가 자유자지고. Je parle tout à long. 무슨 소리야? 어, 나 부러져 조금 해. 어, 야. 야, 은근히 잘난 척 하는데? 좀 잴 수 없지? 어, 살짝 재삭해. 아, 그러지 마. 나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하긴 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면. 봐줄까? 그러자. Muchas gracias. 여보세요? 어, 지연이니? 웬일이야? 내일? 다들 약속 있는데. 어, 이솔아 콘서트 보러 가기로 했어. 어, 재환이 오빠랑. 아이, 아니.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고. 아이, 아니. 오빠는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도 모르겠는데 뭐. 아, 그런데 좋지 마. 그래, 다음 주쯤 보자. 내가 연락할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재현 오빠 좋아해? 너. 와, 몰랐네. 언니가 재현 오빠 좋아하는지. 아니야. 아니기. 자기가 지금 말해놓고. 아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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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왜 그래? 어디 가서 떠밀리려고. 말하면 안 듣는 거야? 안 되지, 그럼. 뭘 비밀내. 재현 오빠한테 얘기해.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니까 그러지. 뭐야? 짝사랑 하는 거야? 야,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이다, 어? 글쎄. 너 어디 가서 입이라도 뻥긋하면 죽는 줄 알아, 진짜. 알았어. 정말이지? 비밀 지키는 거다? 소문나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알았어. 진짜 지키는 거야? 알았다니까. 아, 근데 언니 오빠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야, 오빠 언니한테 전혀 관심 없는 거야? 됐어. 넌 네 일이나 신경 써. 불쌍한 언니. 뭐, 뭐? 뭐라는 거야? 아, 재현 오빠가 언니 마음 받아들여달라고 내가 주문해왔어. 아, 저런 싱탐 소리 좀 하지 마, 어? 잘 갔다. 아, 해군 빚게. 아, 왜 한 벌 쟤가 들어? 아, 씨. 안녕. 안녕. 이모, 이거 게장 닦는 거. 형세 다 됐어? 어, 맛있더라. 그릇 좀 비워줘, 형님. 잠깐만. 야, 민정아. 응? 정윤이한테 저번에 빌려는 치즈 좀 갖고 오라고 그래. 네. 왜?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왜 그래? 뭐? 야, 이거 스페인어지? 어. 뭐라 그러는 거야? 글쎄. 아, 여기 있다. 나 갈게. 야, 뭐야. 어, 픽 웃더니 못 알아듣는 말로 말하는 거 보니까 차마 말 못 할 일인 거 같은데. 어, 진짜. 아저씨, 남대문 열렸어요? 어? 아, 아닌데. 안녕하세요. 어, 민정아. 뭔 자주 보네? 그러게. 어, 이모 어딨어요? 수술 들어가셨는데. 아, 그럼 이거 이모 좀 전해주세요. 나 갈게. 어. 어, 오빠. 어? 뭐야, 뭐라는 거야, 컥터. 나 갈게. 제가 아무래도 형 욕하는 소리 같은데. 야, 그런 거 같지? 내가 보채한데 잘못한 거 있냐? 끝에 뭐, 뽀르빠 뭐 그러던데. 뽀르빠가 못 가. 나쁜 자식? 뽀르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진료 중이에요? 아니요, 휴게실이에요. 오늘 두 장애가 자주 오네. 네? 아니, 민정 씨도 와 있던데. 민정이가 왜? 네. 네. 동생이 왜? 네. 교르빠. 잠깐만, 잠깐. 뭐라고? 메르코? 메르코? 메르코. 메르코.. 이게 야이놈아! 란 뜻이고, 이게. 진짜? 울어! 어, 왔다! 다들 여기 있었네. 아니요? 나 차 키 좀. 차 스납 있지? 어디 가? 나 인터뷰 때문에 광주해. 너 잠깐 나 좀 보자. 나? 그러니까 이게 야이놈아! 야! 똑바로 살아! 나쁜 자식! 뭐 이럴다니까? 야, 미쳤어? 왜 그래? 아유, 걱정하지 마. 알아듣지도 못한데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 마! 알았어. 집에 데려다 갈 거지? 같이 가자. 아, 진짜? 언니, 언니! 왜? 나 언니 위에서 노래 하나 만들었다. 뭐? 들어봐. 에델 바이스 에델 바이스 토 메우 스텔 라몰 뭐? 투 에스 다운 아몰 유니 코알라 관도 에스 크리메 그지, 뭐라는 거야? 제목은 정윤송이고, 가사는 내가 바꿨어. 볼래? 이게 진짜, 너 죽을래? 초창 가서 오빠 생각나마 부르라고. 고맙지? 너 일로 안 와? 야, 너 이거 어디 가서 부르다니면서 죽을 줄 알아? 안 해. 언니 출장 가서 부르라고 만든 거라니까. 너 내가 경고했어. 진짜 죽는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왜 자꾸 나만 걸려. 오, 잘 마신다. 아, 그만하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안 걸릴 사람도 많아. 다시 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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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당첨. 또 당첨. 아, 나 더 이상 못 마셔. 아, 이 선생님 걸리게 하려고 했는데, 참고 네가 걸리냐. 아, 너무 많이 마셨어. 나 그 노래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냥 노래 시키자. 혼자 너무 마신다. 그래, 그래. 노래, 노래. 노래. 아, 뭐 할까? 어, 에델바이스 할게요. 아, 시시해주세요. 에델바이스야. 아, 내가 가사 바꿨어. 좋아. 들어 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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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도메우스 델라모. 스페인어버린다. 라보 샌 Subscribe 에델바이스 번역한 거야? 야 그거 여자들한테 불러주면 뻑깝했는데 야 잠깐만 가사가 뭐였어요? 가사가 첫께? 응 불러봐 첫께 어.. 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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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텔 천천히 천천히 토매 우스텔 라몰 듣기 좋네 휴노라니까 멋있네 이거죠? 라몰 라몰 집어 나왔어? 어? 집어보는거야? 응 잘 썼어 인터뷰는 잘했어? 대충 나 갈게 집에서 봐 그래 할라 펜